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다응시 만점강사 김대균입니다. 요즘에 토익 월수금반 그리고 토익 만점과의 일이 무척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어제도 되게 유익한 수업이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토익 만점과의 수강생과 토론으로 정리한 최신 경향 독해 문제 포인트 정리. 세 가지, 세 가지를 정리하겠어요. 이게 최신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알아봐요. 저도 기억력이 좋은데 이번에 새로 과외받는 친구 중에 기억력이 무척 출중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하게 시험과 좀 비슷하게 한번 살려봤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니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학원 10월 시간표입니다. 토익 고득 전반과 토익 만점과의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10월 14일이 토요일인데 토익 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10월 9일을 그냥 정상 수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주에 두 번밖에 수업 안을 겪고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만점과에도 여러분이 또 별도로 들으실 분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 6에 영어, 8이. 영어 빨리 끝내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어요. 첫 번째 문제 포인트인데요. 이 조립가의 임무로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non-mentioned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와 비슷한 거지 시험 문제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여기 보면 모든 필요한 도구를 가져오세요. 또 악세사리도 그러니까 이게 도구도 왜 가져오냐면 조립하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스를 푸시고 설치하시고 위치시키십시오. 무엇을? 바로 당신의 새 가구를. 무엇에 따라서? 당신의 취향에 따라서. 에스퍼 이게 이제 독해 본문을 좀 비슷하게 살린 거예요. 이게 똑같지는 않고요. 알았죠? 그래 놓고 최종 점검을 하십시오. 당신의 새로 조립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인스펙션이 나오니까 이게 뭐 저 인스펙션들한 거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레인징 뉴 퍼니처 이건 언급이 있죠. 어디 있어요? 포지션 유어 뉴 퍼니처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난 멘션드이기 때문에 조립 도구를 점검한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인스펙팅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온 단어나 파생어이가 왠지 많이 보이는 것은 함정이야. 그래서 이거는 오답이에요. 이게 오답이고 이게 틀린 걸로 답이죠. 틀린 걸로 답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언급 안 된 거로서 이게 맞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 이건 언급이 있어요. 이건 언급이 있습니다. 어디? 포지션 유어 뉴 퍼니처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답이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어요. 알았죠? 그런데 이런 단어가 좀 비슷하니까 좀 속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선수들은 알아볼 걸 아마 이게 무슨 유형 문제인지 아마 지금 눈팅하는 친구들도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학생이 자신이 고민했던 문제라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킹글리시 호텔에 대해서 암시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글로벌 레벨의 그런 스테이러스를 얻는 것은 간단하다. 이거는 이제 골드 레벨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그 백화점을 이용하면 그게 또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는 이틀 밤 체류를 예약하십시오. 어떤 킹글리시 호텔에 대해서 잘 봐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미국과 캐나다는 합쳐봐야 North America예요. 그거는 월드와이드가 아니야. 이제 우리의 고급 브랜드를 포함해서 이제 KDK 호텔, 김대균 호텔이에요. 이제 아무튼 이제 시험에는 부티크 브랜드라고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부티크 브랜드. 아마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비슷하게 바꾼 거예요. 알았죠? 선수들은 알아봐요. 그래서 제 별명이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봐주시고 이렇게 공유해 주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의 이제 공유를 또 안 하세요. 자기만 보고. 그래서 우리 영상을 많이 또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틀려요. 월드와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많이 속았어. 미국과 캐나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죠?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게 틈새 호텔, 니치 호텔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을 제가 주로 부동색으로 표시하거든요. 위에 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으로 된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좀 고급 브랜드 호텔을 따로 키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포함해서 거기도 포함해 가지고 당신은 이제 골드 레벨 등급으로 혜택을 누리려면 아무튼 이제 뭐 이런 KDK 호텔이나 아니면 킹리시 호텔에 이틀 머무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런 식의 이야기에요. 그런데 북미는 월드와이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함정. 남미도 포함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포함이 안 되고 일본도 포함이 안 되는데 그거 뭐 안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속았어요. 알았죠? 그런데 정답은 이거에요. 이거 알았죠? 이거는 이제 시험과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니치 호텔이란 게 특별한 스페셜티 호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시험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그런데 항상 저작권도 있고 또 이건 토론을 통해서 생각해서 구성한 문제의 재구성입니다. 이거 선수들은 감탄하면서 볼걸? 감탄하면서 보는 사람 없나? 감탄하면서 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제의 유형은 킹글리시 칼리너리 아카데미에 대해서 명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KDK 농원은 지금 킹글리시 칼리너리 아카데미, 요리 아카데미와 협력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계절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요리학과 학생들이 바로 요리 수업을 수행해요. 잘 봐요. 어디서? 현지 고등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장이니까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주고 그걸로 우리가 교육받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농장의 직원들에게 훈련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뭐야? 고등학교랑 커뮤니티 센터의 사람들에게 학생들이 요리 수업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쿠킹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커뮤니티 멤버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이 정답이죠. B가 정답이 돼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선수들은 9월 10일 토익 시험 보신 분들 특히 고득점 만점과에는 우리 김대균 학원으로 오죠. 그런데 학생들, 전국적으로 똑똑한 친구들이 와주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좀 독특한 친구가 왔어요. 기억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더 섬세한 기억력으로 질문을 해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친구가 한 질문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의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찬 내용을 드렸어요. 이게 되게 유명하고 또 선수들은 알아보는 이게 900점 이상만 알아봐서 초급, 중급 친구들은 내 유튜브나 아프리카TV의 가치를 잘 몰라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또 김대균, 토익킹,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케이?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학원에서 김대균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See you again. Bye. Bye. 우리 필립님 이제 오셨어. 행복탱크님, 후다님, 선수들이 알아보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꼭 보세요. 신창현 신부님이죠. 그분이 설교를 되게 재밌게 강의를 잘하셔서 제가 요즘 재밌게 듣고 있어요. 행복특강. 우선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Thank you.